고서를 읽어주는 서생 동국사기 시훈한번째 시간입니다. 시, 아, 태조, 위, 수, 문화, 시중, 우, 납, 최영지, 언, 사, 태조, 공, 요동, 태조, 론, 공벌, 명국, 지, 불가, 류, 최영, 어, 고봉현, 경기도, 교화, 방, 왕우, 어, 강화, 태조, 여, 조민수, 이색, 논, 입, 왕씨, 지후, 입, 우, 자, 창, 창, 이님, 지, 족, 이시지, 출랴, 우, 폐, 거, 음사, 곽충보, 모해, 태조, 충보, 고, 대조, 태조, 천, 우, 강릉, 강원도, 방, 창, 우, 강화, 위, 서인, 자, 우, 주기, 범, 14년, 신시, 이, 성, 개위, 국민왕, 이, 우, 위, 위, 기자, 지, 고야 척, 고려국, 조, 기, 죄, 심대, 공양왕, 주기, 주, 우, 창략 도를 붙여 볼까요 시에 태조, 아, 태조, 아, 태조, 유, 수, 문화, 시중, 할세, 우, 우, 가, 납, 최영, 지, 언, 하여, 사, 태조, 로, 공, 그동, 하니, 태조, 태조가 논공, 벌 명국지 불가하다 하고, 류 최영어 고봉현하고, 방 왕우어 강화하다. 태조가 여 조민수, 이색과 논, 입, 왕시지 후, 하여 입, 우자, 창, 하고 창이, 이인임지족, 이시지 출야라, 우패, 하여 거음사하고 곽충보가 모해 태조하나 충보가 고 태조하여 대조 태조가 천 우 강릉하고 방 창 우 강화하여 위 서인 한이 자 우 주기로 범 14년 신시의 성계위 한이 척 고려국 조 기재가 심대하다. 공양왕이 주기하여 주 우 창야라. 이때 우리 태조, 태조가 수 문화 시중으로 있을 적에 왕우가 최영의 말을 받아들여 태조로 하여금 요동을 공격하라 하니 태조가 명국을 공격하여 치는 것은 불가하다. 태조가 논하고 최영을 고봉현, 경기도 교화로 유배 보내고 왕우를 강화로 유배 보냈다. 조선의 입장에서 명나라를 상국으로 삼겼기 때문에 위화도 해군을 했다는 말 자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태조와 조민수, 이색이 왕씨의 후회를 세울 것을 논하고 왕우의 아들 창을 세웠다. 왕창이 이이님의 족속과 이시를 쫓아내었다. 왕우가 패하여 음사에 거하니 곽충보가 태조를 해야 할 것을 모의하였는데 충보가 태조에게 거하니 고하니 그러니까 대자는 태자로 봐야 되는데 지금 대자로 써진 거죠. 태조에게 거하니 고하니 알리니 태조가 왕우를 강릉으로 강원도죠. 강릉으로 옮기고 왕창을 강화에 유배 보내어 서인으로 삼았다. 왕우가 주기한 이래로부터 14년 동안 신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그 주위를 이으니 그러니까 공민왕이 왕우를 자기의 자식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고려국이 위축되니 그 죄가 이어짐이 매우 크다. 공양왕이 주기하여 왕우와 왕창을 죽였다. 결국은 왕실의 고려를 몰아내고 이성계가 왕위를 찬탈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왕우와 왕창의 두 부자를 죽임으로써 이성계가 등극하는 그 기초를 닦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아멘